반갑습니다 아 이것도 진짜 왜이렇게 로딩이 길어 자 요것은 아 일단은 자 작게 한번 먹어보고 자 바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바닥에서 잘 잡히거든요 마이다스 새로 나온 한 번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추천은 마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지 자 미국 하회탈입니다 미국 하회탈 아 그렇죠 이렇게 층화를 받아야되요 자 메이앤투입니다 메이앤투 로봇은 메이앤투 로봇은 메이앤투 자 야문게 들어와 네 아 잘나오는데 잘나오는데 미국 하회탈 아 이거 되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음 봄에 나오면 정말 무서울거같애 음 이거 처음보는게임이란거에요 짜장오빠 이거는 메이앤투인데 음 나오는뒤는 하천됐습니다 마이다스 투는 진짜 쓰레기같은데 하하하하 자 헐렴오빠 어서오세요 헐렴오빠 헐렴오빠 등장합니다 마녀 오늘도 가자 우리 헐렴오빠 오랜만에 오셨죠 헐렴오빠 자 추가를 받으면서 가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아 1번님께서 우는 촉이 조금 자 바닥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5천마리로 가볼게요 30바퀴 귀엽게 생겼다고요 하하하하 나는 이거 무서운데 흠흠흠 자 이거는 바닥에서 잡힐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귀풀나고 또 또 또 이러내야 자 30바퀴 명향진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집니다 하하하하 자 이건 바닥으로 못들어갔다고 이 불편하네 하하하하 잠깐만요 자 이렇게 먼저 가 볼게요 자 5천마리입니다 20바퀴 잠깐만 이거 바닥으로 왜 안잡히냐 타먹어야지 탈비아오빠 어서오세요 소리질러 마하 안녕 화이팅 좋아요 꼭 감사합니다 자 2888 자 화끈하게 해보자 질러 보겠습니다 자 출발 브라퀴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어허 이렇게 싱겁게 나오면 안되죠 그렇지 탈먹어 땡기면서 와야지 자 무한추가를 받아야합니다 무한추가 아 음 흠 아 진짜 나오다 오 오 오 오 오 결때만요 그림 좀 맞으면서 까야되는데 어허 어허 자 무수 추가 받아야되요 자 이거는 나올수록 이 피가 자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다 채워지면 오른쪽에 이 벽이 채워지면 추가를 받아요 이 아 아 완전 똥이네 아 오늘 1번님 저번에 맥스 추천해가지고 배아팠나? 어 배아팠나? 왜 이런거 추천했지? 자 일단은 추가를 잘 받으면서 가야됩니다 그래 이렇게 잘 나와야되요 자 나올때마다 이거 하회탈이죠 미국 하회탈 나올때마다 자 여기 페이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포토 부르시면 내려와야돼 띡! 야 이것도 짤짤해주면서 끝나냐 그렇지! 추가는 죽어야지 진작부터 우와 자 십셀팬 봤습니다 자 그림점 맞으면서 아 그림 안맞아 아 잠깐만 그림이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어요 야 진짜 안좋은데 흠 흠 자 소글만 더 가면 자 스피드에 좋았어 자 추가를 받습니다 자 그림 좀 맞자 아 좋아 아 좋아 흠 그래 추가 갖고 와 하루도 죽는거잖아 이제 역전 드라마 시작인가 마덕구 오빠 좀 기다려 보십시오 네 아 물론 지금 90폰밖에 안남았지만은 네 아 물론 지금 90폰밖에 안남았지만은 자 마녀가 여기서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샤샤 빠샤 아 스탠드에 열봐 야 이게 왜 늘니까 그래 한번에 이렇게 달달하게 줘야죠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스피드에 맞고 자 그림맞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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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 이거는 왜 이렇게 잘나와 자샥 야 첨해주라 여기 영상 한번 뽑아보자 띵 그렇지 야 이거 끝나질 않습니다 자 추가 10개 땡큐 야 미치겠네 자 들어와 자 추가 추가해야지 아 그렇지 그림맞아야되요 그림맞아야됩니다 자 그림맞으면서 와 미치겠네 계속 나온다 띵 이게 매질이야 어머나 미쳤나와 1번님 추천 왜이렇게 잘해 어머나 야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우와 어머나 아 미쳤나봐 어떻게 깻불림 추천 어떻게 할거야 뒤에 아니 1번님 추천 너무 잘하네 하하하 야 빨리 1번님 채널 가가지고 빨리 소문내세요 지금 신사추 먹었나봐 찐이스오빠 어서오세요 크로노스오빠 어서오세요 야 1번님 추천 1번님 추천 때문에 갬블링 추천 어떻게해 그림맞 1번님美味